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년간 로봇 연고만의 로봇 박사 슈바이먼이라고 합니다. 도대체 오늘 제가 만든 로봇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기대되십니까? 네! 나와라! 알통 28호! 정말 다 나의 자랑스러운 알통 28호. 오늘의 미션은? 오늘의 미션은 인간 대신 최고의 해상 구조대원이 되는 것입니다. 좋아. 수영은 어디서 배웠지? 양천구 구민센터 아기스포츠사 이용복 강사님. 정말 다 나의 자랑스러워. 확실히 배웠구나. 잠시이면 관광객이 올 것이다. 잘하도록 해라. 와 바다다! 와 바다다! 빨리 내려주세요! 빨리 내려주세요! 큰일 났다! 초족이다! 슬로우 비전으로 가는 거 아니야? 빨리 가서 보여줘야지 뭐하고 있어? 여기 공원 있어. 빨리 보여와. 내려주세요! 옳지! 옳지! 끝이 나요. 여자만 구하는 거 아니야. 남자도 보여줘야지. 뭘 더 빨리 던져줘. 틈을 더 던져줘. 빨리 던져. 던져! 어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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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던지는 거 아니야. 살리려고 던지지. 죽이려고 던지면 어떻게 해. 그러는 거 아니야. 이상하다. 여자가 수분하신다. 빨리. 자. 야, 흉부 악밥부터 해. 빨리. 빨리. 마사지 해줘. 흉부 악밥... 부끄러워 하는거 아니야? 왜 부끄러워해? 안되겠다 빨리 입에 바람을 넣어 빨리! 자전거 타이어 아니야! 자전거 타이어 이리와! 어떻게 제대로 된 일 하나는 못해 이리와! 이 놈의 자식이 혼나봐야 정신차려이지! 이 놈의 자식이 제대로 혼나봐야지! 충격 호소하는거 아니야? 충격 호소하고 있냐? 이 놈의 자식이 제대로 한번 맞아 봐야 정신차려이지 그냥 로봇이 없어보이게 오므리는거 아니야? 역시 너 혼자는 안되겠다 너의 선배 로봇을 불러야겠어 나와라! 꼴통이 18호! 나의 사랑스러운 꼴통이 18호 너 아직도 얘 밖에 못하는거냐? 정말이지? 혹시 요즘에 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게 너냐? 예! 너 정말 내 욕하고 다닐어? 예!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수가 있어? 내가 너 만들어준 사람인데! 어? 어떻게 이게 배움 막독한 놈아! 놔! 어? 너 지금 뭐라고 했냐? 놔? 어? 너 이제 놔도 말할 수 있게 된거냐? 예! 정말 대단하다! 넌 이제 신나는 사람들도 자유자조로 부를 수 있다! 보여주자! 1,2,3,4 나나나나 쏴!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쏴! 정말 대단하다!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불수 있게 되었구나! 보여주자! 텔레토비 뚜비 나나 오! 이제 그만! 예! 긴검사왕이다! 아까부터 쓰러져있었다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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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너 지금 뭐하는거야? 어? 뭐하는거야? 놔? 어? 야! 야! 너 지금 내 여자친구한테 키스하려고 했지? 예! 뭐 이런 놀이다! 이 씨야! 어어! 참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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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참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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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참아! 뭐하는거야? 놔? 어? 살려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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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! 긴검사왕이다! 출동이다! 저기요? 저... 등에 오일 좀 발라줘요 예! 글로 출동하는거 아냐! 글로 출동하는거 아냐! 역시 믿을건 너밖에 있구나 알통28호 출동이다! 글로 가는거 아냐! 일로와가! 글로 가는거 아냐! 어? 미안해